네 이거 다 올리러 가빈아 이거는 너무 미드리간다 근데 모으는게 더 어려운거 알죠? 근데 둘 다 해야될걸요? 몇초 가나요? 아 안 될 것 같은데 진짜로 10초 갑시다 10초? 10초 버티는거? 야 이렇게 하면 안되지 내가 끝으로 와서 하는거야 내가 원래 바꿔서도 해야되잖아 맞아요 똑같이 해야되 내가 더 불리해 잠깐, 잠깐, 잠깐. 준비되셨어요? 자신이 없네. 준비되셨으면 근데 나는 자꾸 모양인데, 저희는 피지크잖아요. 피지크는 원래 하체보다 항체 위주로. 아, 그치, 그치. 아니, 잠깐만. 굵기가 뭔데, 이거? 아니, 이거 지금 하세요? 못 이긴다니까. 아니에요, 나 칠 수도 있어. 자, 준비했으면. 자, 긴장하지 마시고. 1초반에 치면 안 되잖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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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장 안 주고 배워 봐. 빨리 해주세요. 자, 이렇게 준비. 자, 준비! 아, 2초반에 치면 안 됩니다. 아... 아, 3초반에 치면 안 됩니다. 아, 너무 세다. 아, 반대로, 반대로. 아, 근데 이건 알잖아. 내가 못 이긴다니까? 알았어요. 너무 세다, 이거는. 아, 너는 자비가 없다고? 해세린다면, 이 운동이 있긴 해요. 오, 이게. 자, 밖으로 하는 거랑, 대기는 거랑. 야! 자, 그거를 많이 해놨어야 하는데. 준비. 조심하세요, 형. 씨. 하역. 뭐야 한거야? 뭐야 준비 근데 방금 나는 그 형의 실력을 살짝 봤어 난 힘 안 줘도 될 것 같은데 네 빨리 준비 시작 잠시만요 이것 좀 찍어주세요 너와 이겨보겠다고 여기를 꽂아 진짜 아 형 아니 형 한 입 줄게요 그래 한 입 줄게 같이 먹고 같이 운동하고 야 너 이거 80면조한 이유가 있네 이거 이렇게 위에서 찍어주시구요 갈게요 준비 시작 오오오오 제가 이제부터 힘을 줄까요 와인 좀 좀 우와 자 먼저 가자! 와우 자 펠덩이 일로와봐 펠덩이 일로와봐 아 내가 뭘 더 많이 했지 오 약간 예준이 형 조금 쎄거 같은데 근데 이 작은 사람이 이게 원래 좋아 어 형 펠덩이 펠덩이 앉아 손 떨려 펠덩이 너무 꽉 잡으신거야 자 러닝콜먼 왔습니다 준비 시작해 주실래 야 야 야 야 야 야 야 간다 간다 런딩으로 다져진 자 간다 자 준비되셨으면 자 서로에게 한마디씩 준비 시작 시작 오 진짜 준거에요? 자 자 자 비참하게 그만하고 우리가 이게 이게 우리 아 뭐야 왜 이래 잠깐만 잠깐만 왜왜왜왜왜 우리 팀활동에 이게 도움이 될게 없어 너무 비참해지는거 조금만 빼고 하자 조금만 빼고 하자 한 70으로 와 머리 아픈데? 자 준비되셨으면 자 준비 시작 형 형 진짜 진심으로 하는구나 원래 이게 허리도 아파 아니 나는 승모가 아파 진짜로 나 승모가 아파 아 쥐 났어 쥐 났어 진짜로 자 자 위에서 찍어주세요 이미 진짜로 야 진짜로 해 우리 위를 보고 하자 자 시작 야 안 돼 안 돼 안 돼 아 야 하시니져봐 하시니져봐요 야 너 운동하는거 같은데 지금 와 난 왜 이렇게 셀지 몰랐는데 와 감사합니다 founder 정편집 여러분 두 손 인사 본인 예 예 예